루피가 못뒀는데 역시 루피는 푸드했다면 나오고 이거는 1루피 키를 만들었구요 폭탄연을 낸 것 같아요 뭔가 아까같은데 또 하는 느낌이 살짝 되는데 다른 데로 오긴 왔습니다 다른 데로 오긴 왔습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되돌아왔네요 이런 어쩐지 뻣집이 있다더니 이거는 다오징을 좀 써서 이렇게 이건 뭐지?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네요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우 귀여워 여기 버섯 귀 숨어있네요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폭탄이 있어야 되는 곳 같은데 아쉽지만 폭탄이 없습니다 못가기하네요 요 Bike 영대방 아론 죽은 척 죽은 척 로 루피 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오오 오오오 아 예, 이게 뭐야? 여긴 위쪽인데 이쪽은 지금 못 갈 것 같고 돌이 어 스트라이크 쌀태 없는 지적 고사리 어 이제 우리가 그냥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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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, 이렇게 뚱뚱하지 않나? 아, 베베베베트 이쪽이 던전같아 보이는데 이쪽으로 계속 꺼내고 있습니다. 또 안가면 강제로 가라고 하겠죠. 일단 뽕나보를 굴려서 길을 만들어 줬고요. 여기로 가는게 맞긴 맞나 봅니다. 아이고 다시 가야 됩니다. 여기를 기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화를 먼저 할게요. 우어허허 우어허허 장난이야 유아 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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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죠 세타는 미션이네요 30분이 넘긴 했지만 일단은 좀더 진행을 하고 종료할까 합니다. 어? 요정이다. 요정은 잘 맞습니다. 일단 뒤쪽에 뭐가 있나? 다시 봤는데 없네요. 왜 이렇게 안 끊기니? 그냥 건너가는 건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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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가는 건가요? 더 좋네요. 다시.. 가서.. 이쪽 길이 아닌가? 일단은 다른 걸 일단은 얘를 먼저 찾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올라갈 수가 없으니 아이고 괜히 뛰어내렸네요 밀어놓고 뛰어내렸어요 이쪽이 신전을 입고 될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네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일단은 왼쪽부터 가볼까 합니다 야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기술 공격을 했고요. 아 이제 우리 빨간데 높이가 안 쓰었나 보네.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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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구멍이 있네요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머리가 엄청 귀엽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로 나왔었나? 그냥 튀어나야 되죠 지금 도전 볼까요 이쪽 길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왔고요 점점 치루해지고 있습니다 저쪽 방향으로 여기 뭐 돌이 하나 있네 사거리가 필요한 카리빼기 잘 죽지도 않네 쭉쭉 이긴 한데 길이 있나요 아까도 여기 왔다가 이쪽 먼저 갈까요 까마귀들이 공격을 하니 까마귀들이 공격을 하니 이까마귀들이 소중한 우주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돌이 막혀있네요 그래도 여기 한 마리가 숨어있으니 돌이 다 되어버리면 못 숨겠죠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위에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순간 잡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쓰는 거네요 아까 떠올라왔던 것 같은데 느낌이 매우 매우 되고 있지만 지금 새 총이 없어서 한 번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저 위로 올라와서 저기 타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지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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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건방 와서 떨쳐내면 될지 않으니까 가는 마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떨어질 것 같네요 다시 올라갔구나 그럼 뭐지? 왜 다시 뛰어내릴지? 좀 길이 아닌데 아 아, 대뜸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떨어지지 마요. 음, 넘어왔습니다. 아, 목숨. 아, 저oty기 많이들 물리원으로 나와서. 뭐니? 이게 왜이래. 야, 스텐메더를 닦아서. 아까 잠깐 멈췄었나 보네. 아, 이게 뭐야. 다 잡았네. 저기 졸이 있는데 생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부딪혀서 떨고 있구요 시간인데요 오고 됐지만 이제 게임을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장을 하려면 세이브 할 수 있는 석상은 잘 돼서 넘어왔구요 석상은 아까 저기 저기 저 위쪽에 였나 여기 있긴 했는데 그냥 그리로 가죠 어차피 저장하고 끝날 건데 잠이 안 되면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